선선선 엠티비 일요라이딩 일입니다 네 벚꽁이입니다 벚꽁이님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날씨댕입니다 날씨댕님 이제 참고로 말씀 길게 말씀 안 드리면 고인물 썩어가고 있는 물 왕년은 좀 놀았지만 많이 겸손해지셨어요 죄송합니다 늘 하는 미션이지만 오늘은 장마 폭우가 내려서 굉장히 어려워 졌어요 뿌리뿌리 인선수 도전합니다 인선수 폭파여갖고 지금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조향으로 일로 가셔도 되고 이 뿌리를 이용해서 타고 넘어가도 되는 나이도가 지금 있는 코스예요 어필님 뿌리를 선택했는데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만에 나오신 나스댕님 원닉은 녹 안쓰는 철 똥말이죠 자 벚꽁이님 벚꽁이님 기장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듣기로는 왕년에 산악 오도바이를 타신 경력이 있다고 하시는 벚꽁이님 전기자전거입니다 이 바이크! 이 차 시도 실패 어필님 여기 성공 경험 많지만 오늘은 상황이 좋지 않아요 어! 오! 작전 좋았어요! 오! 훌륭한 작전이고 아! 작전은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걸 또 그렇게 넘어가네요 그때그때 경기장 컨디션에 따라서 조향의 달인이에요 조향의 꽝입니다 지금 흐흐흐흐흐흐 벚꽁이님 아! 중심이 좋아요 벚꽁이님 아! 좋아요! 뒷박스가 튀었는데도 폭폭하고 아이고 아이고 이 선수 이 선수 이 선수 코스가 많이 변형이 돼서 지금 정략을 어! 이것도 되는 거야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그냥 조향으로 가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 선생님 길을 봤어요 길을 봤어요 충분히 되구요 마무리만 자 본인도 땡입니다 라떼님이 그래도 한때는 전설이였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라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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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입니다 땡입니다 즐겁습니다 자 뻐쿠니님이 길을 확실히 보셨구요 한때는 잘 탔던 라떼님 지금은 라떼에요 라떼는 라떼는 됐습니다 아 보여주기까지 하고 으쓱으쓱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필님이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흐흐흐흐 자 여기를 천천히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정확히 통과하고 됐어요 그렇 또 빠졌군요 또 빠졌군요 또 빠졌군요 뻐쿠니님 유심히 보면 아주 중심이 좋으세요 흔들려도 잘 잡아내시구요 좋아요 아 아 카메라빨이 약하시네 자 어필님 이제 길을 봤구요 잘 통과했어요 높아서 아휴 높아서 뿌리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거는 상급 코스로 변해서 1위님이 도전합니다 갑자기 상급 코스로 변해버린 뿌리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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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죠 별거 별거 아니네 하하하하 뿌리타는거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상급 상상급 어려워진 코스 이쪽으로 이건 이건 실패입니다 뿌리를 계속 타고 넘어가서 쳐주지 이딴거 안쳐줍니다 계속 뿌리가 이어지는 개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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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나스댕 선수가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어필님이 성공하고 나스댕님이 성공하려고 못하면 어우씨 바껴버려 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이리 선수는 성공합니다 깔끔한 성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성공 나스댕 선수 나스댕 선수 조양의 달인 조달 땡입니다 벚꽁이님 활주로가 굉장히 짧고 순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출발과 동시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어 역시 중심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아 아 아 여기를 어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흔들렸는데 바들바들 아 어려운거 다 해놓고 좋아요 좋아요 순간 중심이 아주 좋으세요 갑이 얕게 벚꽁이님 성공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벨님 나스댕님을 발라버릴 찬스 잘 넘어갔고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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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돼요 이제 아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성공하십니다 나스댕 등돌렸습니다 등돌리고 좌절모드 아 힘들어서 못해 아 아 너무 힘들어요 가슴센 선수 바빠졌어요 바빠졌어요 페달 자체가 바빠졌어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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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땡 또 새로운 코스 삼식이 무슨 코스 올라가고요 이게 완전히 저거 알았네요 이게 세 손하고 사이로 싹 통과하면 끝 고객님 아 아 좋아요 어필리 잘 넘어갔어요 좋고요 오 라이스 땡입니다 애들은 만족 땡입니다 꺾고 있네요 어이구 천천히 잘 들어갔고요 잘 들어갔어요 네 좋아요 아 부드럽게 들어갔고요 마무리가 또 안되나요 또 안돼요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꼴대 맞고 챙겨나왔습니다 만만에 나와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나스댕님 조금 잘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조향이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그렇게 몸으로 안해도 시청률 높아요 우리 아이고 아이고 선수 잘 들어갔어요 예 네 코스로 쉽게 안봤어요 이번에는 말 들었어요 좋아요 나스댕이야 나 나스댕이야 노간스른철 나스댕 선수 성공입니다 고객님 됐어요 됐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이게 또 아쉬운거에요 왜냐면 끝에서 빨라서 안된거에요 이번에는 남의 시대는 나의 행복 남의 시대는 나의 행복 떡고기님의 마무으리만 잘하면 됩니다 좋아요 좋구요 나긋나긋하게 야 금박 숙질 하시네 자 잘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전원 성공해버렸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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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고기님 누나짤 땡입니다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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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선수 이리 선수 이제 조만간 장가간다고 합니다 네 이리 선수 장가 걸렸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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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앗짤 눈앗짤 고수입니다 어필님 잘 들어갔어요 아이씨 아이씨 거기서 중심이 뒤로 빠지면서 땡 아이씨 잘 들어갔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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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선수 눈앗짤이에요 자세 다듬고 올라왔어요 자 좋아요 아이씨 방향전환 좋구요 자 이제 되어있게 아이씨 확실하게 끝냈습니다 절대 그런거는 불쌍하잖아요 저렇게 변화가잖아요 갑자기 불쌍해진 나스댕님 나스댕님 요새는 길게 안찍어요 오늘의 대미를 장식하실 분 나스댕님 라떼는 망우산의 토춧대감 잘 들어왔어요 칭찬을 못하고 땡칩니다 잘 들어왔는데 잘 들어왔는데 잘 들어왔는데